안녕하세요.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. 오늘 인피니티어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. 얼마나 더 해야지 끝나나 했는데 드디어 끝이 나네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6인치 군과 12인치 군 있는데요. 역시 또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만나볼 제품은요. 한 100살 정도 먹은 반 미친 늙은이죠. 버키입니다. 캡틴 아메리카의 베프 버키인데요. 호넵 한정으로 나왔고요.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물은 이렇습니다. 앞에 바꿀 수 있는 헤드 마스크가 하나 더 있고요. 손이 껴져 있는 것까지 총 3쌍이 있습니다. 그리고 총 무기가 들어있고요. 옆에 단검도 있긴 한데 빠져가지고 사용할 수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얼른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키 바란스입니다. 제품의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고요. 조금 아쉬운 건 프로포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밸런스라든가 이 자체만 보면 그게 나쁠 건 없는데 영화에 있는 버킷 바란스를 봤다면, 윈터 솔저를 봤다면 어? 이거 뭔가 좀 프로포션이 좀 별로인데?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조금 아쉬움들이 있습니다. 머리가 크게 나온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. 덩치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요.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코스튬이라든가 세부적인 디테일,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.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. 보십시오. 헤드 한번 볼게요. 그 맨 처음에 공개됐을 때에 굉장히 그 호불호가 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이었어요. 저도 좀 그쪽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라인 때문에 사긴 했는데 그렇게 사실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. 이 이마 이 위쪽 같은 데가 좀 많이 넓게 나와가지고요. 머리통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. 지금 어? 괜찮은 것 같은데요?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각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. 괜찮게 보이는 각도가 있고 아닌 각도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어로 엄청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이쪽 사이드를 다 눌러줬어요. 지금 그래서 정면으로 볼 때에 얼굴이 그렇게 생각보다 원래 제품보다 넓지 않게 보이는데 초반에 보면 약간 민망할 만큼 머리통 자체가 크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어깨 부분 있잖아요. 이게 연장이 돼요. 그래서 원래대로 놔두면 약간 어조비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걸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빼준 후에 이렇게 포징을 잡으면 어조비로는 안 보입니다. 이것도 나름 굉장히 괜찮은 팁이에요. 캡틴도 마찬가지고요. 세부 도색 좋고요. 이런 몰드. 바지 같은 거는 천인데 그런 텍스처가 조금 처리가 좀 아쉬운 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. 팔의 이런 디테일들 이런 건 너무 좋아요. 장갑도 색깔이 투톤으로 여기 진한 갈색이고 여기 검은색이에요. 특히 팔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메탈릭 도색을 해줘가지고 특히 이런 몰드에 금색으로 패널 라인을 그려준 건 매우 좋습니다. 가동성은 머리카락 때문에 헤드는 그렇게 가동성이 넓지는 않고요. 앞뒤로 뭐 좌우로 뭐 이 정도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. 자 어깨 연장되고 네 팔도 잘 움직입니다. 이중관절이라 많이 접히고요. 쪽에 절개해줘서 관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. 뒤쪽에서 봤을 때 살짝 뜨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 포징을 지으면 살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바지와 허리 쪽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줬고요. 고관절 연장됩니다. 이렇게 이런 디테일들 두세 개 중은 좋습니다. 이중관절은 아니지만 뭐 꺾일 만큼 꺾이고요. 부츠도 굉장히 괜찮습니다. 하지만 이 부분이 돌아가진 않아요. 발목만 돌아갑니다. 발끝에도 역시 접히고요. 사실은 건질 건 뭐 팔밖에 없습니다. 자세히 살펴보는 건 이 정도. 포징 한번 지워보겠습니다. 네 버키 바른스, 윈터 솔져 이런 모습을 한번 포징을 지워봤는데요. 이 명치 쪽의 관절이 이제 움직이는 걸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확 꺾었더니 여기가 비어 보이네요. 조금 아쉽긴 하지만 후면 쪽이 보이지만 않는다면 뭐 이런 포징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얼굴 모양을 바꿨는데 뭐 크게 바뀐 건 없고요. 그 눈동자의 위치만 좀 다르거든요. 자세히 보시면은 눈동자가 약간 왼쪽을 이렇게 째려보는 듯한 그런 눈동자 시선철이고요. 총이 들어가 있는데 총 디테일은 굉장히 좋은데 도색이 그냥 검은색으로만 되어 있어서 나중에 좀 뭐 웨더링이라든가 치핑 같은 걸 해주면은 상당히 리얼한 느낌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이런 포징으로 전시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 버킷 바른스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. 크게 뭐 역동적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총을 들고 폰만 잡아도 사실은 그냥 간지가 흐르는 게 바로 이 윈터 솔져 버키인데 이런 포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어지는 제품 블랙 팬서 한번 보겠습니다. 블랙 팬서 시빌어 버전 아니고요. 인피니티 워 버전인데요. 역시 혼외 판정으로 나왔습니다. 빨리 열어볼게요. 네 블랙 팬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헤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. 이후 헤드가 중요한 게 눈이 그려져 있는 헤드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. 11월 버전에서 욕을 진탕나게 먹었던 게 아니 블랙 팬서가 손톱이 없는 블랙 팬서를 주시면 어떡하냐 해서 그랬는지 손을 더 넣어줬어요.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. 빨리 본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블랙 팬서 인피니티 워 버전입니다. 뭐 퀄리티 자체는 역시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. 근데 개인적으로 프로포션은 시빌어 버전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. 시빌어 버전에서 솔로 무비로 넘어갈 때의 수트가 바뀌거든요. 그 바뀐 수트가 인피니티 워까지 이어지는데 수트 자체는 굉장히 슬램해졌어요 사실. 이건 뭐 지금 이 제품은 시빌어보다 더 덩치가 커 보여요. 약간 좀 그렇고. 역시 프로포션이 좀 이 영화의 고증과 맞지 않지 않나. 그게 참 아쉬운 점입니다. 반다리에. 하지만 제품 자체의 퀄리티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 일단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마스크 헤드는 없습니다. 하지만 눈만 나온 게 있는데 헤드 보시면 이렇게 눈에 메탈릭 도색으로 해줘가지고 이렇게 광이 좀 나요. 근데 좀 아쉬운 건 왕눈이에요. 왕눈이에요. 이런 몰드 굉장히 세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마블 레전드 제품에다가 형광 도료를 써가지고 UV 라이트에 반응하게끔 도색을 한 적이 있는데 얘도 이 문양대로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. 목이 상당히 두꺼워요. 이 목이 두껍고 승모근이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목이 짧아 보이죠. 승모근과 어깨의 유격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부자연스러워요. 관절 이렇게 연장되고 이런 건 너무 좋거든요. 가동성도 좋고. 그게 좀 아쉽고요. 자잘자잘하게 텍스트 잘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작은 데까지도 삐져나오지 않게 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. 팔근육 조형 너무 좋고요. 이중관절로 잘 움직이고 여기 한 가지 더 이 하박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. 여기 절개가 되어 있어서 잘 움직이는데 여기가 조금 아쉬운 게 너무 티나게 절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갈비뼈가 밖으로 튀어나왔어. 뒤로 제끼면 좀 이게 아쉬워요. 또 속이 다 보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굽히는 건 또 잘 이렇게 처리를 해줬어요. 허리 부분도 잘 돌아가고요. 이런 데도 도색 잘 되어 있습니다. 고관절 연장되고 안쪽에도 관절이 있어서 자동이 잘 됩니다. 무릎, 이중관절 이렇게까지 움직이고요. 근육 조형은 상당히 좋습니다. 실물이 화면보다 훨씬 좋아요. 발목 잘 움직이고요. 이쪽도 다 도색이 잘 되어 있어요. 등쪽에 근육 조형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힙 조형도 잘 되어 있고요. 다 까맣다 보니까 관절도 잘 숨겨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.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. 블랙팬서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. 역시 블랙팬서도 포징을 지어놓으면 간지가 대단하죠. 굉장히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모습. 이런 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. 가만히 보시면 이게 헤드를 바꿔놨는데요. 눈이 보이는 헤드로 바꿔놨어요. 생각보다 튀어나가지고 효과가 괜찮습니다. 역시 역동적인 포징을 해놓는 게 액션 피그의 맛인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. 역동적인 모습을 발차기하는 포징이 가능합니다. 역시 가동성이 좋으니까 이렇게 각도만 잘 맞춰주면 아주 간지 폭발하는 이런 포징이 나옵니다. 사실 발보다는 손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블랙팬서가 이런 모습도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